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지도부가 내일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남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찾아 정원 박람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김기현 당대표 취임 이후 전남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